배드 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면서 주기로 한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공익 목적의 신상 공개와 명예 훼손 사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을 고발하는 배드 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엔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출생지와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올라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사이트 이름은 배드 파더스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비판과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도 잘 알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실제 배드 파더스 사이트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까지 당한 고소만 13건에 이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양육비 미지급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아빠들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배드 파더스 사이트 차단 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건을 기각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것이 방심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앞세운 방심위 유권 해석에도 명예훼손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동의가 없었으니 엄연히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범법자가 되는 걸 무릅쓰고서라도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큽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2016년 37%, 2017년 37%, 2018년 10월 기준 3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고 나면 열해 6명 이상이 애초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주고받고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양육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그거에 대한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이런 가운데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행복추급권 등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관련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문제라는 게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